좋아요, 구독 최근 경제 둔화 우려에 발목이 잡힌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강력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국내 수혜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수혜주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이 결국에는 부양책을 또 내놨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특히 지금 중국 당국이 고속철도, 수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관련 섹터 흐름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관련된 섹터 흐름이 갈려서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플랫폼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다르게 나타났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가 부양하니 예전에 부양을 할 때 쓰던 정책, 이 부분이 건축이라든지 토목, 그러한 부분으로 대규모의 부양책이 이루어졌고 지금의 중심은 성장주 플랫폼 이쪽 중심으로 해서 기존 예전에 우리가 부양책을 쓰던 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전에 경기 부양 방식, 즉 건축이라든지 토목,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추식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도산 인프라코어, 대표적으로 굴삭기를 만드는 업체고요. 현대 건설기계, 또한 굴삭기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중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진성 TEC, 이 기업은 굴삭기와 관련해서 이게 하부 부분, 하부의 롤러라든지 연결되는 구조물 같은 경우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종합적으로 크게는 미국을 중점적으로 타겟을 두고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중국을 중점적으로 타겟을 두고 납품하는 기업이 있는데 중국의 포지션, 미국의 포지션 딱 나눠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시장 대비해서 오늘 주가 역시 연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과연 쓸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걸 쓰더라도 예전에 부양을 하던 건축, 토목, 이쪽의 방식을 쓸지 의문이었는데 의문이 있던 부분을 실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낮고 주가가 빠져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늘 첫 반등이거든요. 그 첫 반등 때는 주가가 그래도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시장의 중심의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 시장 상승폭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중국 인프라 관련주들 그래도 좀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과연 중국이 경기 부양책 카드를 빼들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건설 장비주들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특히 이천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5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태양광 관련주들인데 태양광 관련주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관련주들이 워낙 또 급하게 좀 올라온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접근을 해도 될지 아니면 이 이슈로 인해서 뭔가 더 큰 시세 분출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단면만 보자면 좋게 보여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러면 시장의 눈이 그래도 재생에너지에 각 국가들이 투자를 하는구나 해서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중국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을 우선 해야 되겠고 그러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부분에 연관된 기업 즉 폴리실리콘이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OCI 같은 경우는 업황은 좋지만 여기에서 좀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보고 확산해서 다만 모듈 업체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원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다 보니 현대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한화솔루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즉 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차별화돼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최종적인 소외는 중국의 로컬 기업이에요. 로컬 기업이고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수주를 줄 요인은 크게 없어요.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태양광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좀 확장을 해서 보면 풍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또 크게 우리나라 쪽까지는 수주를 줄 부분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단면만 보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니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접근보다는 실제 팩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팩트를 통해서 국내 태양광 기업, 폴리실리콘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를 두고 이 부분은 대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부양층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국내 기업들한테까지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게 마련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과하게 행복회로를 돌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고속철도 추가 건설 그리고 또 고속도로의 건설과 복원 계획도 또 내놨는데요. 여기서 푸른 기술이 지금 핵심 관련주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푸른 기술이 현대차의 로봇 사업 투자 이슈랑도 좀 얽혀있는 상황인데 향후 주가 전망, 좀 추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은 테마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테마 군에 묶여서 로봇이라든지 철도와 관련된 일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이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과 우리나라 기업은 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프랑스라든지 해외의 고속철을 건설을 할 때는 현대로템, 실제적으로 수주를 한 적이 있고 그렇게 관련이 있겠지만 중국이 또 고속철을 우리나라에 수주를 줄 요인은 없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해보고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서 결론을 내볼게요. 중국의 투자를 통해서 테마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주는 테마일 뿐이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푸른 기술에 오늘 주가를 보면 윗고리를 달고 하락을 하는 모습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이고 주가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차익 실현 안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어요. 그 점을 가격적으로는 생각하고 테마와 연결할 때는 무조건 1등주를 해야 됩니다. 1등주라면 오늘 윗고리를 안 달았어요. 그 점을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또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되는 아무래도 업계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내놓은 부양책이 거의 패키지 수준입니다. 종합 패키지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돈을 풀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세계 최장 수로 터널 사업 계획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역대급 가뭄이다 이런 이야기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혹시 국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 있을까요? 지금 전력난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크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 여름 같은 경우도 지나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특이한 경향이잖아요. 비추어 보면 그럼 대표적인 기술력이 뒷받침되거나 해외 국가처럼 전기를 많이 쓰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화 돼 있거나 이 점일 텐데 그럼 해외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네 이 국가는 뭐가 다른 게 있을까라고 접근해 보면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ESS 즉 대형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수주 잔고가 쌓여가는 단계고 한 예를 들면 작년에 수주 같은 경우가 100이었다고 하면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한 200 정도의 해외 수주가 쌓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해나가는 단계지만 쉽게 빠지지 않고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변압기와 관련된 기업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란 기업들이 있고 좀 작은 종목보다 일단 큰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점적으로 먼저 큰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연결해서 ESS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군으로 먼저 보고 나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실제 늘어날 수 있는 수요와 연결을 해보면 주가의 지금 방향성, 추가적인 상승의 어느 정도 룸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지금 외부적인 요인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수혜들을 좀 흡수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경기 둔화 우려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장기 봉쇄도 있었고 경기 둔화 우려가 필연적인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대규모 부양책이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경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계속 통화 정책만 사용해오던 중국 같은 경우가 재정 정책적으로 선회를 하면서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고 이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례를 대입해 볼 때 좀 많이 빠져있던 소외되던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러한 군 같은 경우가 좀 후행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수요가 회복되면서. 그 점에 따라 지금은 소외된 업종 같은 경우 철강, 화학 이러한 군에서 반등 가능성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양책을 통해서 처음에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이 나타날 거고 그 뒤에 실제 수요의 회복을 확인하고는 철강, 화학, 이쪽 군의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기억을 하시고 나빠질 부분은 절대 아니고 좀 긍정으로 열어놓고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점을 볼 필요가 있고 부양에 대한 질적인 면도 중요하거든요. 이 질적인 면이 그냥 허무 맹랑하게 내놓아서 주가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안, 구체적인 안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몇 억 몇 억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와 연결해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풀게 된다면 일단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수출처가 중국인데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이번 지금 추가 부양책이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또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경기 측면에 긍정적이다 보니까 연결해서는 종목을 많이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오늘의 주가가 답과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 타픽, 그 다음에 나머지 현대건설기계 진성 TEC 이 정도의 군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확장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큰 포인트가 있어요.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가 좀 흐지부지된 게 1대1로였어요. 이렇게 국가와 국가를 연결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외교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의 중점이 1대1로 같은 경우를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해외를 타겟으로도 정책을 마련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점이 중국이 원하는 건 에너지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원유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전쟁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통상적인 표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가지고 가는 국가의 비중이 미국과 중국이 높은 상황이에요.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할 수 있고 단적으로는 70불, 60불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160불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허무 맹랑한 얘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적어도 에너지 가격은 안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가 그래도 경기에는 나쁘지 않게 지금의 수준까지 연결을 해올 수 있겠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군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주가가 빠져나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의 업종과 함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인프라 관련주로 철도, 에너지, 건설 상당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철도, 에너지, 도로 어느 쪽 섹터를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 그 부분은 굴삭기 쪽이죠. 일반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굴삭기 쪽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을 중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 정도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